치료한 오늘의 아침이 부지런히 눈을 떴어 오늘의 그 심판 비는 뭘까 내 입에서 제일 부러워 가지는 내 말들이 정신없이 한 번 길을 두면 어떤 이야기인지도 모른 채 어느새 보고 있다 멀찍이 잊은 끝에 지나쳐 버리면 어떻게 기다릴까 조금 새는 것 같아 잠시만 하루가 오늘의 후회가 이제까지도 조금 새 있을 것 같아 곧 새한 하루가 오늘의 후회가 오늘의 후회는 도움말 자막 청쩍인 일상 안을 풀면 어떻게 지나가 하는지 모른지 한끈에 도는 법 오늘 이 왼쪽까지 지나져버리면 어떻게든 기다리는 법 저 갈 수 있을 것 같아 심심한 하루가 오늘의 오해를 기댈 것이 필요 저 갈 수 있을 것 같아 고생한 하루만 오해를, 오해를 저 갈 수 있을 것 같아 심심한 하루가 오해를, 오해를 기댈 것이 필요 저 갈 수 있을 것 같아 고생한 하루가 고생한 하루가 고생한 하루가 고생한 하루가 네, 오늘 피크닉에 함께 와준 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멋진 솔로 연주를 보여주시면 큰 박수로 환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타에 기타에 아저씨 최진호 박수 네, 멋있어요 네, 다음은 이쪽에 눈웃음이 매력적인 천사 베이시스트 정가입니다 박수 박수 네, 눈웃음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이성 천사예요 네, 마지막으로 아주 다재다당한 드러머가 뒤에 있습니다 드럼의 송지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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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두고 선배님의 감사합니다.